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5소년 퓨르기 마지막 날입니다. 29장, 30장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 섬에 있었던 악당들을 참 어렵게 물리쳤습니다. 그쵸 거의 목숨을 건 물론 아주 혈투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도니퍼니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브스를 잡아서 다행이다. 월스턴 일당의 정보를 잘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다. 도니퍼니 브리앙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옛날에 얼마나 반항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리고 포브스가 월스턴을 덮쳐서 자크가 살았다. 포브스 도니퍼니 살았으면 좋겠다. 월스턴아 영원히 없어져라. 아이들이 총격전을 하는 것이 놀라웠고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그나저나 도니퍼니는 이제 정말 동굴을 벗어난 걸까. 언젠가 다시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이 소년들의 가장 근적은 소년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니까. 29장, 30장 읽으면 알겠지만 소년들 사이에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습니다. 이제 1등 학행사 에반스의 도움으로 배를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포브스는 소년들을 도와줬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도니퍼는 무사히 목숨을 건지죠. 책 속의 문장을 좀 뽑아 읽고 또 책 이야기를 해보죠. 29장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637쪽이요. 이제 체험한 섬의 어린 개척자들에게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섬에서 벗어나는 일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매달려야 했다. 전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고 나자 소년들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둔 후라 그 승리에 도취된 것이다. 위험이 일단 지나가자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그 위험은 더욱 컸던 것처럼 여겨졌다. 물론 덧숲에서 첫 교전이 이수준 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커졌다. 사실은 악당이 둘이 남아섰습니다. 근데 29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나머지 두 악당도 사실은 일찌감치 목숨을 잃고 있었죠. 자 이제 섬에는 17명밖에 없습니다. 표류했던 15소년과 그리고 프라이데이 아주머니 케이트 그리고 1등항에서 에반스 이렇게 17명밖에 없고요. 이들은 케이트와 에반스가 타고 왔던 론치라고 하는 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 배가 어느 정도였을까 647쪽의 설명에 따르면 길이는 9미터 선박 안쪽에 가장 긴 들보 너비가 2미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수리를 하기로 하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뭐 여튼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이 배를 수리합니다. 이제 섬에서 떠난 날이 되었죠. 251쪽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일자는 2월 5일로 잡혔다. 그 전날 고드는 모든 가축들을 놓아주었다. 과나코 야생라마 너새 그리고 온갖 다른 새들이 어떤 놈은 내 발로 어떤 놈들은 날갯짓을 하며 그동안의 보살핌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잽싸게 달아났다. 그만큼 자유에 대한 본능이 강했던 것이다. 배응망덕한 녀석들 같으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보살폈는데 가네시 소리쳤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서비스가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바람에 그 철학적인 말에 모두 배꼽을 잡았다. 이렇게 소년들은 배를 타고 희망을 했던 마젤란 해업으로 들어갑니다. 마젤란 해업에 들어가서 다행히 배를 만나죠. 그것도 증기선은 상당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658쪽 소년들은 정말 어렵게 섬에 살아남았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섬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바다에서 운이 좋게도 배를 만나네요. 중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658쪽 브리앙이 즉시 앞 돛으로 달려가 돛의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외쳐댔다. 배다! 배다! 이에꼬 배가 보였다. 그것은 7,8톤급 증기선으로 시속 20km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론치에서는 만세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총소리가 퍼져나갔다. 일행의 탐배가 상대편의 눈에 띄었는지 10분 후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던 증기선 그래프턴호가 론치 옆에 바싹 붙었다. 그리고 곧 그래프턴호의 선장인 톰 롱이 슬루기호가 겪었던 모험담을 듣게 되었다. 스쿠너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영국과 미국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톰 롱은 론치의 승객들을 서둘러 자신의 배로 옮겨 태웠다. 그리고 곧장 오클랜드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래프턴호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 있는 애들레이드주의 수도 멜버른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렇게 하더라도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프턴호는 빠르게 달려 2월 25일에 오클랜드항에 닻을 내렸다. 며칠만 더 있으면 체험원 기숙 학교의 15소년들이 뉴질랜드에서 3,300km 떨어진 곳까지 흘러간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다. 태평양에 빠져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도리가 없다. 폭풍으로 남아메리카 바다까지 떠내려갔던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15소년 표루기의 끝입니다. 소년들은 정말로 크게 환영을 받았겠죠. 그리고 저마다 섬에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도니퍼는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였죠? 백스터는 프렌치 동굴 일기를 출간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케이트와 에번스도 각자 자신들이 일을 찾았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죠. 660쪽 마지막 줄 소설의 마지막에서 작가가 뭐라고 하는지 소설 마지막 작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2년 동안의 방학이라는 제목이 어울릴 듯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아마 기숙학교 학생들이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방학을 보낼 위험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질서, 열정,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란 없는 법이다. 특히 슬루기호의 어린 조난자들을 생각할 때는 다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련을 겪어 성숙해지고 힘든 생존 연습으로 단련된 아이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다 자라 얼음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첫 시작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책의 제목은 2년 동안의 방학이고요. 660쪽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각주에도 읽듯이 원래 제목은 2년 동안의 방학이지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15세원인 표류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제목을 좀 바꾼 거죠. 그 제목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한 편의 모험 소설이 끝났습니다. 어땠는지요? 아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차근차근 읽었지만 또 소설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또 아득해 보이기도 해요. 소설 안의 시간은 벌써 2년이 지났고 우리가 책을 읽었던 것도 3주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땠는지 그간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내일 일요일날 오후 4시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책을 훑어보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리를 가져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요일날 내일 만나기로 하고요. 이렇게 긴 책을 읽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15소년 표류기 읽기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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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